안녕하세요 우사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게 앞이기도 한데요 삼통치킨입니다 보시면 강한 맛으로 주문을 했구요 저는 이거를 2주에 한번 그래도 무조건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저희 닭발에도 마늘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삼통치킨은 거의 마늘치킨이 오리지널이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먹어보도록 하구요 이거는 한치에요 한치 한치에다가 마요네즈 고추랑 간장이랑 해서 이렇게 잘 먹어요 좋아해요 이렇게 먹는거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이렇게 일 끝나고 와서 먹는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낙이에요 낙 행복까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낙이다 보니까 먹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술 한잔 먹으면서 주말이기도 하고 또 주말이기도 하구요 아 음 으음 진짜 맛있어요 음 이 치킨에는 사실 맥주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거의 국룰이잖아요 국룰 지금 치킨을 반마리만 주문을 했어요 얼마에 따라? 12,000원? 내일 또 주인들과 함께 광명동굴 가기 전에 본수원갈비를 갈거에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본점이 수원 그 KT 그 위즈경기장 그쪽에 근처인데 엄청 커요 갈비집이 소갈비집인데 거기는 이제 약간 오징어 초무침이 나오고 음 과천점은 과천점이 따로 있거든요 과천점은 어 게장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게장파라 갈비는 게장 나오는 데는 거긴 된 곳이야 그냥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거긴 된 곳이기 때문에 안치 뭐 초고추장이랑 뭐 뭐 고추에다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온리 간장 마요네즈 고추 이게 구워지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니까 금방 저기되네요 과자처럼 되네 음 어쨌거나 내일은 또 내일이 아니구나 이따가 브이로그 한편 그다음에 맛집 한편으로 해서 올릴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500명서부터 이제 수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1000명 정도 돼야지 수익이 나는데 뭐 수익이 나는 건 사실 뭐 아직 저는 멀었고요 그냥 어차피 점심 먹는 거 어차피 저녁 먹는 거 이렇게 영상 담아서 어 올리는 거 뭐 그렇게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만 결론은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 돈 뭐 좋아요 누르는데 뭐 그 누르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도라 보니 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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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는데 한치도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어쨌거나 이제 출근이 다 되어갑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좀 더 편하게 먹을게요 안녕